유리 동물원 아시죠? 난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난 이 머리를 깨무시고 싶다고요! 오늘 저 혼자예요. 왜 딘딘 안 와요? 오늘 딘딘 씨 말고 다른 분을 한 분 모셨는데 왜 나 딘딘 이겨야 되는데! 지금 이기고 도망간 거예요? 아 졌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딘딘 빨리 오라 그래요. 발라버리게! 왜라고? 내가 기피하는 대상 1호예요. 진짜 얼굴이 싸가졌잖아! 얼굴 만지시잖아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안녕하세요! 아 잘 가! 뭐 비교되게! 안녕하세요. 이거부터 이거부터 해야지 빨리 그럼. 이거 해! 맞아요 맞아요. 악수하려면 이거 해야죠. 그래 너는 선배 받아서 악수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 아 알겠습니다. 예 30분 동안. 그래 일단 앉아요.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에요. 인사만 해요 인사 인사. 안녕하세요 로곤입니다. 아 나 어떻게 얘랑 방송을 하게 될지 진짜. 로곤아 좀 뒤로 가라. 알겠습니다. 솔직히 피지컬 차이 한 번 보여줄게. 왜 내가 싫어했는지. 이리 와봐. 여기. 피지컬 얼마 차이 난지. 이 정도예요. 야 일부러 꼽히지 마! 데려오를 이렇게. 솔직히 이 정도야. 이게 가려도 돼 이렇게 보면. 어때? 짠! 이렇게 됐는데. 야 딘딘 내가 너 대신에 대신 이렇게 했다. 로우 이거 해야 돼요 그럼. 아 네네. 와 진짜 잘생겼다. 와. 페달의 프로들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아요? 네네. 제가 이제 사연 읽고. 저희가 이제 코디를 해드리면 괜찮아요. 그래 모른다고 해야 돼 내가 멘트를 하는데. 아 그래요? 야! 아 그래요? 내 멘트인데 여기 있잖아. 뭐야. 몰라요 저. 아 그래요? 왜 온 거죠? 너는 오면서 그런 것도 모르고 오니? 내가 말해줄게. 패션 고민을 가진. 로우니가 나를 이기 자신 있는지. 자신 있습니다. 저는 좀 뚜렷하거든요. 제 어떤 옷을 입는 스타일이. 어 뭔데? 깔끔한 하고 댄디. 어딜 가나. 중간에 간다고 생각해서. 어 맞아. 오히려 튀게 입으면 그게 다 흑역사로 남아. 나도 옛날에 동학 패션에 확 막 여러 가지 걸치고 막 그랬다. 와 지금 다 찢어버렸어. 앨범 활동하셨어. 머리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 막 소발린 머리. 그 했던 디자인을 찾아 XX 머릴 거야 내가. 어느 사찰인지 내가 찾아가서. 아주 그냥. 사연이 몇 개 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 제목 친한 동생의 소개팅을 도와주세요. 배달의 프로님들 안녕하세요. 친한 동생 신희를 위해 처음으로 사연이라는 걸 써봅니다. 성격도 엄청 밝고 귀엽고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은 다 가진 친구지만 딱 하나 가지지 못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남자친구. 오. 프로님들이 소개팅 성공 룩을 스타일링해 신희의 솔로 탈출을 도와주세요. 소개팅 룩이니까 저희가. 네가 좋아. 어 그런 거네요. 본인 눈에 되게 마음에 드는 옷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야. 저는 근데 정말 진짜 캐주얼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구두보다 운동화가 잘 어울리었으면 좋겠어요. 청바지, 면바지. 청바지? 그 다음에 상의는? 티셔츠나 뭐 후드 같은 거? 소개팅으로 만난다는. 소개팅이 그렇게 입고 나가도 되지 않을까요? 소개팅이 약간 후디랑 청바지 입고 나가진 않죠. 너 소개팅 나갈 때 어떻게 느낌? 그렇게 입고 갈 것 같아요. 근데 소개팅을. 너야 그렇게 입고 나가도. 정말 외국에서 보는 약간 손은 안 한 그 화보 느낌이 나겠지만 나는. 비싸게만 줄 거야 아마. 저도 비서일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그런 딱딱한 자리의 분위기를 많이 아실 것 같아서. 그러면 블라우스에 온피스? 삼선아 내가 한번 읽어볼까? 민우는 유명 여배우 매니저로 일하다가 이번에 배우라는 본인의 꿈을 찾아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었답니다. 오디션 볼 때 입을 수 있는 단정하면서도 폼나는 그런 옷을 선물해주고 싶어요. 나도 뭐 아이돌 때 오디션을 보긴 했는데 삼선 이런 거에 막 카고 바지 이런 거에 입고. 카고 바지에 삼선이요? 어 옛날에. 옛날에 다 그렇게 입었어. 그렇게 막 파피하느라 이렇게 하고. 알지? 맞아요 맞아요. 빡! 빡! 이렇게 빡! 이렇게 좋았나 말이야. 맞지? 맞지? 우리 때는. 오케이 골라볼게요 그러면. 소개팅 룩. 오케이. 오 이거 이거 예쁜데요 이거? 아 진짜로?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네 깔끔. 깔끔하고. 만약에 네가 하고 있는 드라마의 역할에 상대편이 이런 옷을 입고 나온다면. 사극이어서. 아 사극이야? 약간 사극 느낌 나는데? 사극에도 이런 색이 있을 거야. 감찰 느낌. 아 이런 꽃 무늬도 너무 예쁘다. 날씨랑 너무 잘해. 그치? 오 A 세컨드에서 만들었대. 잘 만들었다. 우와 이거 우와. 오 멋있다. 야 근데 소개팅인데. 상의가 진짜 상체가 되게 귀신. 야 야 그렇다고 해서 여기까지가 허리가 아니라는 거야. 야 야 장난하니? 인어공주에 나오는 문헌이? 여기까지 허리를 해. 진짜로 이거 누가 상대방이 나왔을 때 입고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좋겠다. 와 완벽한데요 지금. 야 근데 로운아. 아니 소개팅하는데 누가 이렇게 가득 자켓 입고 와. 보세요 예쁘잖아요. 야. 아 연총이 얼마나. 소개팅이라 생각해봐. 드라마에서 상대편이 이렇게 입고 나왔어? 좋은데요? 야 너 이런 거 낭패 당해. 아니 왜요? 솔직히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 진짜 리얼하게 해. 아무래도 본인이 입던 스타일에서 많이 안 벗어나는 걸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근데 이것 좀 많이 올려 요즘 많이 올려서 입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명치까지. 아마. 이거랑 같이 입으면 다행이겠는데. 저분은 너무 명치가 아래 있고 이분 너무 위에 있는데 야. 그래도 약간 정장을 입어야 좋지 않을까요? 약간 정장은 비슷한. 정장 깔끔한 정장. 이너를 조금. 오케이. 골랐어. 너도 골랐지? 나도 끝났 나도 끝. 이렇게. 맞지? 다섯. 가시죠. 출발. 우리 부인 거 아니야? 네가 소개팅 남처럼 먼저 들어가고. 소개팅 남처럼 먼저 들어가고. 네가 먼저 시선을 끌고 있을 때 내가 뒤에 들어갈게.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우리 사연자분한테 전화해가지고. 몰카를 한번 짜보자. 좋아요 좋아요. 여보세요? 여기 배달의 프로들의 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만약에 로운 씨가 신희 씨의 소개팅 남으로 몰카처럼 나가면 어떨까요? 완전. 완전 기적할 것 같은데요? 소개팅 남처럼 진짜 소집은 마음을. 알겠습니다. 오케이 파이팅 해. 파이팅 파이팅. 자리야 너무 반하게 하면 안 된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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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예. 근무하시다가 나오신 거예요? 아 예예. 저 근무하다가 나왔습니다. 되게 좋아하신다 되게. 첫인상이 좋은가 봐.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눈 맞을 것 같아 큰일 같다. 이것들이 눈 맞으라고 한 게 아닌데 그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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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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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배달의 프로그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사실 강의죠. 깜짝 놀랐죠? 아 소개팅하는데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뭐야.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예. 왜 배달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뭐예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 반갑습니다. 예. 깜짝 놀라셨죠? 네. 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까 이제 둘이 이렇게 만나는 거 봤는데. 처음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오. 사실 그 길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맞아.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잠깐만. 로헌이 약간 자기가 소개팅 남으로 온 것 같은 느낌. 로헌이 들어왔을 때 소개팅 남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아 정말 잘생기셔 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어떻게 했냐 어땠어요? 너무 잘생겨서 너무 기쁜데. 목걸이에 이제 이렇게 삼성 뭐 이렇게 차고 오셔서. 네. 회사원 지금 근무하시도 오셨나요? 약간 이상했는데. 나 들어올 때 표정 어떠셨어? 네. 아 왜 땡파티나 싶었겠지. 소개팅인데 한강 웬말이야 짜증나게. 똑같이 나도 휴먼인데 뭐. 눈 두개 코 하나. 소개팅에 어울릴만한 룩을. 제 픽 형 픽 광희 형 픽 해서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왔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그럼 제 옷 한번 열어봐 주세요. 우와. 네. 이제 블라우스랑 제가 치마 한번 골라봤어요. 그 라벤더 라벤더 색깔이 보라색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울리지 않을까. 이제 가을이 다가오니까 트위드 같은 니트 소재. 되게 부드럽다 트위드인데. 맞아요. 와 이거까지 챙겨주신 거예요? 네 크리스. 이거리. 이어링. 대박 어떡해. 자 그럼 한번 입고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사진으로 봤을 때랑 실물로 봤을 때랑 느낌이 그린 것처럼. 진짜 성격이 밝으시고 하니까 그래서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오 대박. 어떻게 입고 오셨는데 어떠세요? 너무 신선한 것 같아요. 신선해요? 네 이런 옷 스타일 처음 입고 와서. 아 그래요? 이런 색깔. 이런 색깔이 너무 처음이어서 퍼플이. 맞아요 맞아요 사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봤는데.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진짜로. 제일 맘에 드는 아이템 뭐예요 지금? 이어바. 이효리! 아니 귀걸이랑 브라우스. 브라우스요? 그럼 계속해서 노은이 거 봐야 되는데. 얌전 얌전. 오! 너무 이뻐. 오 이제 가죽. 약간 캐주얼한 느낌이네요. 아니 표정이 너무 어두우신 거 같아요. 아. 어 이거 신발 귀엽지 않아요? 아 신발 너무 귀여워요. 잠깐만. 나 다 뜯었잖아. 아 차가워. 이거 뭐야 여기. 아 차가워. 이거 뭐야 여기.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마음 예쁘게 써야지 내가. 하필 여기에. 더럽게 안 풀리네 오늘. 제 얼굴은 진짜 잘생기긴 했지만 방금 봤잖아. 오 표정 봤잖아. 장난 아니라는 표정 봤지. 결과가 나와있는 영화. 반전이 있을 겁니다. 아이고. 이야. 이야 잘 어울리시는데요. 자켓을 한번. 아니 이거 안 떼시고 내가 좀 떼드려. 아니 이걸 되게 키링처럼. 오늘 정말 캐주얼하게 입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도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가방 너무 예쁘다. 아 그래요? 귀엽죠? 아 진짜? 간지나는 것 같아. 아니 간지나는 아뇨. 예? 예? 오 예예. 오 잘 어울린다. 저는 완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약간 가죽 같은 이 옷을 어떻게 내가 소화하지. 약간 이 생각했는데. 약간 대학생 룩 같은. 맞아요 맞아요.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큰일 났다. 원래 처음에 이렇게 푹 빠지면 또 큰일 나거든요 이게. 되게. 되게. 잘 어울려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자. 베드리어 프로들. 로은 씨와 광희가 고른 소개팅 룩. 과연 어떤 룩을 고를지. 하나. 둘. 셋. 이거? 오. 이거? 오. 방송을 잘 모르시데. 축하드립니다. 예. 왜 제 거 고르시는 거예요? 일단 사람들이 되게 소개팅 하면 또 어느 정도 차려입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또 다른 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게 또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네. 설득을 시켰군요. 되게 잘 어울려요. 설득을 시켰어요. 저 사람 잘 생기고 봐야 돼. 엄마. 엄마. 돈 좀 준비된 거 있지? 나 좀 더 고쳐야 돼. 로은 씨가 이렇게 코디해준 룩으로 다음번에 소개팅할 때 좋은 만남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덥다. 이번에는 내가 이길 거야. 아하하. 어. 저. 저쪽인가요? 지. 여기 아래 거 같아. 여기 아래 민우 씨 연습하고 있대 오늘. 네 지하에. 요번에 형이 먼저 들어가실래요 그러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먼저 맞이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 같아 보니까. 아하하하. 최대한 빨리 논의하세요. 혹시나보다 손 잘 끄는 사람. 아하하. 조용히 해 조용.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형이 더 시끄러우신 거 같아. 여기 있나봐. 계십니까? 네. 네 여기 저희 캐스팅 디렉터입니다. 혹시 저희가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배달의 프로들이라고. 반갑습니다. 예. 컷. 반갑습니다. 예. 아 근데 리액션이 왜 이렇게 악해요. 아직까지 당황을 하고 있어서. 진짜 당황하죠. 네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덕 씨가 같이 매니저 일을 하시다가 연기자로서 전향을 하신다고. 혹시 실례지가 안 된다면 어떤 분의 매니저 일을 하셨는지. 정보석 선배님. 아 예. 키아라 지연 누나. 어 지연 씨. 이렇게 두 분 했습니다. 아 근데 그러면 어떤 계기로 이렇게 전향하시려고 하셨죠? 정보석 선배님이 연기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뭐 정보석 선배님이 너 연기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대본을 이제 같이 맞춰보다가 야 너 통 괜찮다. 해봐라. 정보석 선생님이 그 정도 이야기를 할 정도면 얼마나 잘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한번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을지 한번. 이거 다 방송이 나가니까 또. 매니저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정보석 선배님이 촬영하셨던. 예. 작품이 뭐였나요? 흉부외과라고요. 보내든 퇴원을 시키다. 약간 제일 많이 당한 거 알고 있습니까? 그럼 제가 정보석 선배님의 연기를 해드릴게요. 아 그래요? 갑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정리하세요. 정리요? 아니 전원을 보내든 퇴원을 시키든 내쫓든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심평원에서 삭감 제일 많이 당한 거 알고 있어요? 넣고 환자 죽으니까 죽으니 계속 삭감 당하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네. 이거는 제가 감정을 조금 망친 것 같아서 아니 아니 아니. 혼자 할 수 있는 독백 연기 한번 해보실래요? 아 혼자? 혼자 할 수 있는 독백 연기요? 저는 옛날에 그거 했었어. 그 유리동물원 아시죠? 난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난 이 머리를 깨부수고 싶다고요! 바로 탈락! 액션! 저는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10초면 타는데... 타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 새로운 정보를 알아냈어요. 알아냈어요 저희가. 비닐하우스 10초만에 탈 수 있잖아요. 맞잖아. 불 조심해야 되시죠. 정말로 진지하게 네. 레디 액션! 저는 비닐하우스를 태웁니다. 불 조심해야 돼 진짜.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 버닝... 거기에 나오는 회사예요? 맞지 않아요? 맞아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진짜로? 아 뭔가 난... 민우 씨가 이제 오디션을 볼 때 입고 갈 의상 그 의상들 저희가 준비해봤어요. 어떤 스타일의 옷이었으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가볍게 입는 걸 되게 좋아해요. 가볍게 입는 거 무겁고 입는 거 어떻게 차이 나요? 이게 옷이 가볍냐 무겁냐 이게 가벼운 거고 아 진짜 옷에 중량을 따진대. 이게 왜... 저는 어떻게 입은 거 같아요 오늘? 약간 무거워요. 약간 무거워요. 약간 무거워요. 사실 되게 젠틀하고 약간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저 옷에만 가시겠구나. 되게 가벼워요. 너무 예뻐요. 진짜로? 어떤 점이? 색깔이 일단 너무 예쁘고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일단 가볍습니다. 입고 와요. 가벼운 거 촬영이야. 빨리 가! 가벼우니까 금방 오세요. 네. 이분은 내가 이길 거 같은데? 자켓까지 가벼웠잖아. 무겁잖아요. 이분은 진짜 중량을 따지더라고요. 멋있다. 감사합니다. 배달의 프로그램에서 제일 잘 어울리는 분인 거 같아. 내가 코디했던 옷들 중에. 약간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옷을 입혔을 때 제일 기분 좋을 때 그 느낌일 거 같아. 잘 어울려요? 여름에 입기도 좋을 거 같고 되게 시원한 재질인 거 같아. 그렇죠? 그러면 가장 애매했던 아이템은 어떤 거였어요? 저는 바지. 바지가? 흰 바지가 약간 많이 안 입어보셔서. 왜요? 저는 아무 데나 막 앉는데. 그러지 말라고 제가 흰 바지 준비한 거예요. 근데 불편하긴 하겠다. 불편하긴 할 거 같아 흰 바지가. 근데 저는 안 그럴 텐데. 제 거 한번 보실래요? 자연스럽다. 그럼 한번 보자. 네. 저는 셋업 준비했습니다. 셋업. 어떠세요? 일단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한번 뚫어서 보실래요? 저 이 색을 되게 좋아해요. 진짜요? 안 좋아하는 색을. 첫인상은 뭐가 더 좋으신 거 같아요? 저 이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형 이제 그만. 형 이제 그만. 다음 주에 못 나오지. 그때 봐봐. 그때 봐봐. 당장이라도 빨리 읽고 싶어서. 좀 배. 나 봐야 돼. 나 봐야 돼. 이래서 내가 스타일리스트가 많이 바뀌었나 봐. 티셔츠 좀 잡아야겠긴 하다. 더해서 코멘트 하지 않을게요. 아 그거를 처음 봤어요. 티셔츠를 안에다 넣으셔야 돼요. 티티 티셔츠. 티티 티셔츠 넣어주세요. 야. 안돼. 제 몸이 이상한.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팀만 조금 맞았으면 정말. 그럼 너무 100%죠. 너무 완벽하죠. 만약 이 옷을 입고 오디션 보러 가신다면. 근데 오디션용으로는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우와. 어린 배역을 못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입으면 더 나이 들어 보이고. 네. 어 너 귀 움직였어. 야 3cm가 귀가 움직일 수 있는 거냐? 귀가 여기 있다가 여기 뒤로 나와. CD인 줄 알았다. 그러면 광이 룩. 롤룩 중에 하나의 룩을 고른다면. 근데 이거 여기 잡고 하면 되겠다. 여기 잡고. 근데 전혀 강요하거나 부담 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편하게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형 이제 그만 좀. 저 이 색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강의룩. 강의룩 선택하겠습니다. 웬일이야. 감사합니다. 웬일이야 고마워요 진짜. 제 옷을 고른 이거 뭐예요? 배우라는 이 지갑을 꿈꾸는데. 이제 맨날 입어본 컬러가 아닌.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내가 드디어. 혹시 내가 여태까지 세 번 졌다는 거 들었어요? 세 번이나 쥐셨어요? 세 번씩이나 졌거든요. 덕분에 저희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 우리 민우 씨 조만간 좋은 작품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배송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 비닐하우스 10초. 또 만나요 후배님. 배달의 프로들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